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자, 그뒤 저희가 구독자 3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벤트 진행 중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서인지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어디죠? 자, 파두. 자, 파두 한번 볼 건데요.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 올라갈 수 있다. 자, 지금도 보이는 차트가 어떻죠? 자, 어떻게 보면 역 뭐예요? 자, 헤드앤숄드 패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갈 수 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2만원짜리 라운드 피규어 자리죠. 자, 요 위로는 얼마씩? 자, 50원씩. 아래는 얼마씩? 10원씩. 거래가 되죠. 그러면서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가장 뭐다? 좀 중요한 자리다. 알고 계시죠? 아래쪽에 있을 땐 항상 무슨 선? 저항선이 되는 거고 반대로 위에 있을 땐 항상 뭐가 된다? 자, 지지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자리다. 2만원. 그쵸?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하면서 결국 지금은 어디서 놀고 있죠? 살짝 위쪽에서. 그쵸? 놀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쵸? 올라가려고 했지만 못 올라가다가 자, 오늘은 드디어 올라가서 조금씩 어떻게? 자리가 이제 슬슬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잠깐 1봉으로 보면 자, 어떤 구간이죠? 자, 요 구간. 그쵸? 요 구간 현재 무슨 구간이다? 자,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자, 이 앞에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어떻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갈 때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다? 자, 올라갈 거기 때문에 타점. 그쵸? 잘 잡으셔서 자, 매도하시고 매수하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잘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죠? 기사들은 자, 어제부터 주가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자, 기사들은 계속 어떤 기사들 오고 있어요? 자, 안 좋은 악재죠. 이런 기사들 저희가 힙 쌓여서 자, 매도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도를 던지게 되면 자, 거래량이 많은 나를 보게 되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자, 매도를 하게 되면 다 어디서? 그쵸?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다 어떻게 할까? 자, 매수를 하고 있다. 요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자, 파두는 뭐다? 파두 기술특례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 아니죠. 자, 전 세계 그쵸? 세계적으로 고성능 SSD 자,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파두 그 다음에 삼성 그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일단 기술력 하나는 일단 갖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그쵸? 미래 실적입니다. 맞죠? 자, 미래 실적 파두가 애초에 성장할 때 상장할 때 실적이 있었나요? 원래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벌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2천억을 벌 거다. 이번 연도에 라는 가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이라고 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 안 나왔다는 거지만 하지만 뭐다? 자, 미래 실적 요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시점 현 시점에서 내년에 어디 어디와 계약을 해서 자, 2천억이 아니라 2조원 혹은 뭐 20조원 40조원 이렇게 벌 거다. 요 미래 실적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떻게 되죠? 자,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보다 몇 배? 뭐 10배? 100배? 뭐 200배? 더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적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 미래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기대감 그쵸?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충분히 자,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래 요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자, 물만 잘 타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비중 관리하면서 자, 물 타서 자,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쵸? 매수해서 매도하고 자, 물만 잘 타셨으면 어떻게 됐다? 자, 비중에 따라서 그쵸?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본전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어떻게 드리고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뭐 드리고 있었다? 자, 타점 계속 드리고 있었죠? 자, 어닝 쇼크 그쵸? 일어날 때도 문자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 자,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죠? 자, 어제 그쵸? 어제 오전에 드렸죠? 자, 하나 더 그쵸? 뭘 해드렸다? 계속해서 자, 비슷하게 갔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자, 여기 그쵸? 텔레방 그쵸? 텔레방 자, 문자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하지만 텔레방은 어떻게 한다? 실시간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방 그쵸? 뭐 해야 된다? 대응을 해드린다.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수익이 대략 몇 프로씩? 거의 20% 가량씩 계속 먹었었죠? 자, 그럼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 주신 분이나 뭐 텔레방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다? 효자 상품이죠. 효자 상품. 그쵸? 근데 아직도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가만히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면 어떻게 된다? 본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물을 타야 되는 거죠. 물 탈 자리 봐가면서 물 타고 중요한 건 또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5천원 구간 뭐 3만원 구간 자, 금액대별로 비중들이 틀리게 어떻게 해야죠? 관리를 해야죠. 난 이게 조금 관리하기 어렵다. 막 회사 다녀서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위에 번호. 그쵸? 010-4892-9671 자, 여기로 어떻게 해요? 1 그쵸? 혹은 타점 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립니다. 제발 물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 타셔서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본전 혹은 뭐 약수익이라도 약수익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라는 거죠. 파두는 자, 요런 기사들에 어떻게 된다? 현혹되면 안 되죠. 결국 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SSD 컨트롤러를 개발해 자, 발주를 끊었다. 이게 결국 뭐였죠? 자, 루머죠. 루머 SK 하이닉스 그쵸? 매출 언제부터? 4분기부터 그쵸? 4분기부터 재개됐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다시 말했죠. 재개됐다고 자, 그리고 공시자료에 뭐가 나왔다? 10월 말경 10월 말부터 뭐하고 있다? 자, 2610달러 그쵸? 달러예요, 달러 그러면은 1350원 곱하면 얼마? 자, 약 35억 이거 이미 뭐가 됐다? 메타 플랫폼에 그쵸? 메타 플랫폼에 자, 이미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큰 기업 뭐 있었죠? 우주항공기업 그쵸? 우주항공기업 결국 어디였죠? 어디? 스페이스X죠. 자, 스페이스X 어디다? 자, 스페이스X 자, 일론 머스크죠. 어디? 테슬라 자, 여기도 어떻게 됐다? 자, 연기됐던 주문 그쵸? 연기됐던 주문 재개됐죠? 주문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대략적인 매출만 얼마? 최소 100억 이상일 거고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제품이 한번 채택이 되면 어떻게 된다? 채택되면 자, 매출은 자, 일회성이 아니고요. 그쵸? 일회성이 아니고 아니고 못해도 3년에서 5년 그쵸? 이 3년에서 5년 동안 어떻게 된다? 꾸준히 그쵸? 꾸준히 팔려나간다. 자,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건 뭐였다? 자, 이 기술력 어디 어디? 자, 파두 삼성 자, 두 군데밖에 없다. 자, 그럼 거꾸로 제일 큰 고민거리 문제점 그쵸? 뭐다?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기사들 그쵸? 금강원 조사 나간다 만다 이런 기사들이죠. 자, 하지만 이건 뭐다? 자, 조사를 하면 자, 못해도 자,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나요? 한 달 두 달 그쵸? 기간이 좀 걸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벌써 NH증권 그쵸? 증권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박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결국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이 파두랑 이 NH증권만 하고 또 끝이 아니죠. 막 여러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다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이 덩어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간 사이에 어떻게 된다? 이미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사이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 비중 그쵸? 타점 잘 잡으셔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조금 기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텔레방이에요. 자, 매일매일 단타칠 종목들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 이런 것도 여기 다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자, 4892 4671 여기로 자, 입장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입장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만 명 이벤트 때문에 자, 유료 회원님들한테 나가게 되는 자, 검색기 하고 자, 매집 자,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검색기로 검색을 해서 매일 아침 뭘 드리고 있다? 자, 단타 종목들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색기랑 매집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검색기 자, 제가 아침에 종목 추천해드리는 거 그쵸? 추천해드리는 종목들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자, 검색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승률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돈 받고 판매하던 검색기이지만 현재는 자, 이벤트 중이죠? 무슨 이벤트? 구독자 3만 명 자, 이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이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해요? 자, 위에 번호 4892-9671 자, 이 번호로 어떻게? 자, 그냥 검 그쵸? 검 한 글자만 보내시면 이 검색기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집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자, 매집주 뭐죠? 금융투자자 그쵸? 금융투자 그리고 또 어디? 자, 사모펀드 그쵸? 사모펀드 자, 이런 데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부티크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금이 뭐죠? 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쵸? 어떻게 하죠? 밑에 구간 그쵸?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주가가 올라가요. 자, 하지만 거꾸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거래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 말은 뭐다? 자, 주가는 올라가지만 자, 주가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다. 자,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쵸?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자,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력 입장에서 안 팔면 거꾸로 주가를 내려버리죠. 자, 세력 입장에서는 자, 주가를 매집을 해야 되는데 자, 안 팔면 어떻게 한다? 거꾸로 내려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 매집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네모친 구간 자, 이 구간이 뭐다? 1차 하락 매집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자, 2차 하락 매집 구간 그쵸? 그리고 3차 하락 매집 구간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거다? 자, 내려가면서 어떻게? 내려가면서 그쵸? 주가를 내려가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매집을 한 거예요. 자, 나눠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자, 평균은 어디다? 자, 2차 매집 구간 자,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 구간은 뭐였다? 자, 이 구간 이상 뭐 올라갈 걸 그쵸? 예상하고 매집을 시작을 한 거죠. 1차, 2차, 3차 나눠서 자, 내려오는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자, 하락 추세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자, 지금 이 구간 올라가는 자, 상승 추세라는 거죠. 자, 1차, 2차 그쵸? 3차 자, 3차 매집까지 완료하고 자, 하락하는 추세를 어떻게 해요? 자, 들어 올리면서 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죠? 현재 구간에서 자, 내려오는 흐름을 자,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놨죠. 자, 그럼 결국 이 하락하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자, 뭐다?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쵸? 자, 요런 구간들 그쵸? 요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 유통 주식 그쵸? 유통 주식을 전량 매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기사, 그쵸? 기사나 뭐 뉴스 뉴스를 띄워서 어떻게 된다? 자, 뭐 점상한가가 됐든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선구간 현재 시점에서 최소 몇 프로? 300%에서 한 400% 그쵸? 이 정도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요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금융투자자들 그쵸? 금융투자랑 사모펀드 매집하는 건 자, 결론적으로는 뭐다? 분명하게 뭔가의 내용을 그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걸 거예요. 자, 현재 시점 현재 요 시점이 자, 들어가기 진입하기 그쵸?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그쵸? 자, 물론 더 밑에 바닥구간도 있었지만 자, 요 자리는 뭐다? 자, 요 자리는 언제 더 흐를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 위험한 자리 그래서 바닥보다는 무릎에서 살아는 말들이 많죠. 자, 현재 진입이 좋은 요 자리는 뭐다? 자, 정고점 자리 정고점 물량을 자, 다 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는 요 자리 그러기 때문에 진입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그쵸? 그럼 결국 어떤 자리다? 자, 계속해서 자,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반복하지만 현재 요 자리는 뭐다?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자리입니다. 그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 올려주는 상승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몇 프로까지 간다? 자, 못해도 3, 400% 그쵸? 자, 이 종목은 자, 무슨 종목이냐면 자,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2차 전지지만 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자,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바이오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하는 실수가 뭐다? 자, 요렇게 요런 지금 매집주 기사 띄어서 올라가면 자, 그때 저희 막 탑승하려고 하죠. 탑승하면 어떻게 된다? 탑승하는 순간 물려버리죠. 그쵸? 자,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바닥 바닥 자리에서 사서 어떻게? 자, 조금 길게 잡고 가시면 자, 그쵸? 길게 잡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 오태도 자, 300%에서 400% 그쵸? 자,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하지만 바이오 장우면 또 어떻게 돼요? 자, 300, 400%가 아니라 뭐 700, 800% 우습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뭐다? 자, 매집주죠. 매집주 어떻게 보면 매집주의 정석이에요. 자,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자, 주가는 올라가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수익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 이 정보 어, 일반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원래는 저 유료 정보인데 저희 지금 구독자 3만명 이벤트 중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무료로 그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위에 번호 010-4892-9671 여기로 어떻게? 매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어떻게 해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4892-9671 여기로 매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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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